루즈 웨이트 딜리셔스 에너미 루즈 칼로리 다이제스트 네거티브 셀러리 example a stick of uncooked contain whole W 소리 안 나고 overall stomach 단어점 1번 루즈 웨이트 살을 빼다 에너미 적 루즈 일타 다이제스트 소화하다 negative 부정적인 example 예 예를 달 때 예 contain 포함하다 whole 전체의 거기까지만 lose weight 에너미 루즈 다이제스트 negative example contain whole 자 볼까 when people are trying to lose weight 살을 빼려고 노력할 때 try to food 음식은 참 delicious looking 맛있어 보이는 우리의 뭐예요 에너미 적이에요 but 그러나 there are some food 음식 있어 어떤 음식 that actually 실제로 help you 널 도와줘 루즈 웨이트 살 빼는 걸 도와주는 음식 실제로 너를 살이 빼는 걸 도와주는 음식 있어요 the foods these foods 이 음식들은 cause 일으키다 your body 네 몸이 lose 칼로리 칼로리가 막 빠지게 해 when you eat 네가 먹을 때 그리고 digest them 이걸 이 음식을 소화시키고 이 음식을 먹을 때 칼로리가 빠지게 일으켜 they are called 얘네들의 이름은 negative 칼로리 negative 칼로리 부정적인 칼로리 여기서는 마이너스 칼로리라 그래요 이름이 they are called negative 칼로리 food 마이너스 칼로리 음식이라고 해 샐러리가 그 하나의 예야 example a stick of 한 스틱 이죠 uncooked 요리하지 않은 샐러리 한 줄은 contain 포함하고 있어요 about 5 칼로리 5 칼로리 인간의 몸은요 takes 먹어요 between 24시간 에서 74시간 에 걸려요 구나 걸리다 between 24에서 72시간 이 걸려서 소화합니다 잠깐만 왜 이 문장 뭐야 갑자기 인간이 소화하는데 걸리는 시간 24시간 에서 72시간 갑자기 왜 이래 없어져야 되죠 다시 올라가 a stick of uncooked 요리 안한 샐러리는요 한 5칼로리 정도에요 when you eat a whole stick 그 하나 스틱 전체에 한 스틱 원래 샐러리는 이렇게 생겼거든 줄기니까 이거 하나 다 먹으면요 your body has 5 more 칼로리 5칼로리 찌는 거야 왜 이게 5칼로리 니까 5kcal but 그런데 the body burn 하지만은 땡큐야 왜 우리 몸이 태운다 more 더 많은 칼로리를 태워요 5칼로리 5칼로리보다 더 많이 태워 왜 digest 이걸 소화시키는데 칼로리가 더 많이 들어 소화가 다 잘 안되는 거예요 소화하는데 더 많이 들어요 뭐 한 15칼로리가 들어 그러면 내 칼로리가 빠지는 거잖아 so 그래서 you actually 사실 lose 칼로리 칼로리가 빠진 거야 overall 전반적으로 보면 칼로리가 빠지는 겁니다 캐럿 1번 친구 당근 2번 친구 브로콜리 3번 친구 스트로베리 딸기 4번 친구 토마이토 얘네들은요 also 또한 negative calorie food minus calorie 음식이에요 with this food 이 음식 가지고 people can lose weight 살을 빠져요 어떻게 full stomach 배가 부른 이란 뜻이요 배가 부를 때도 사람들은 살을 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캐럿 당근 브로콜리 딸기 토마토 샐러리 많이 먹으래 그러면 배불러도 너는 살이 빠지는 거야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살 빠지겠다 나도 자 정답은 D 제대로 이해한 사람 내 여기 칼로리는 칼로리가 없어 아니 5 있다니까 샐러리 한 대를 소화하려면 5 칼로리 넘게 필요해 잠깐만 샐러리 하나를 소화하려면 5 키로 칼로리 넘게 필요해 얘 제대로 이해했냐 쌍민이 지능이 봐봐 당근과 브로콜리 도움이 되지 않아 아니 돼 모든 채소는 아니지 네거티브 칼로리란 소화하는데 필요한 칼로리보다 더 높아 음식이 지닌 칼로리가 더 높은 경우가 네거티브 칼로리예요 거꾸로 말했죠 음식이 지닌 칼로리가 더 적을 때를 말하는 거죠 소화할 때 필요한 게 더 높은 걸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2번 1번에 4 없애고 2번에 2 맞게 얘기했습니다 자 2번 들어갑니다 샤크 상어 라이크는 모모처럼 모모같이 온라이크는 모모와 달리 라이다운 눕다 브리기드 호흡하다 싱크 가라앉다 오션 바다 서페이스 표면 여덟 개 상어도 잔다는 거 알아요 샤크는 샤크는 네 타임 시간이 필요해 무슨 시간 쉬는 시간 to rest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이크 모처럼 다른 동물처럼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들의 잠은 우리의 것과 달라 우리의 것이 뭔데 우리의 잠과 좀 달라 얘네들 잠은 우리가 자는 거랑 좀 달라요 온라이크 휴만 인간과 다르게 샤크 얘네들은 라이다운 누워 입지 못해요 클로즈의 아이즈 눈을 감을 수 없어요 누워서 눈 감고 자는 게 아니야 데이 니트 킵 스위밍 계속 수영해야 돼 이게 자는 거야 데이 니트 킵 스위밍 계속 수영해야 돼 if they are not swimming 수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면 they can't breathe 자 breathe 숨 쉬 따잖아 숨 쉴 수 없습니다 if they are not swimming 수영 안 해요 they can't breathe 숨을 못 쉬어 when sharks 상어가 want to sleep 자고 싶으면 they do something cold 그들은 이걸 해요 요요 수영 they do something cold 이렇게 불리는 걸 합니다 요요 스위밍 요요 수영을 해요 this means 이 말의 의미는 that they stop 그들은 멈춰 actively 적극적으로 수영하는 걸 멈춰 and let them 허락해 스스로가 sink 가라 가라앉게 만들어요 어디로 가라앉아 bottom of the ocean 우리 바다의 바닥으로 천천히 가라앉아요 then 그리고 they swim back up to surface 다시 어디 위로 와 표면 위로 와요 and sink back down again 그리고 다시 또 바닥으로 sink 가라앉아요 요요 스윙이야 이게 적극적으로 수영하는 거 멈추고 그냥 스스로 서서히 밑으로 가라앉아 그리고 또 다시 위로 올라와 서페이스로 다시 위로 올라왔다가 and 다시 sink back down again 다시 또 아래로 내려가 요요처럼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힘을 빼고 내려갔다 올라왔다 while 동안 the shark 우리 샹어가 slowly sinking 서서히 아래로 갈라앉을 때 toward은 뭐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로 어디 아래 바다 아래로 서서히 가라앉을 때 they are able to get some sleep 그때 잠을 잘 수 있어요 가라앉을 때 자는 거래 주제는 꿈 no 잠자는 방법 yeah 물속에서 노는 방법 no 빠르게 헤엄칠 수 있는 이유 아니죠 보호하는 방법 아니죠 정답은 2번 상어가 어떻게 하면 잠을 자는지 잠을 자는 방법 밑줄 친 요요요 스위밍의 방법을 우리말로 간단히 써보세요 자 아까 뭐였지 뭐 쉬면서 내려간다고요 어디에요 음 스탑 적극적으로 수영을 멈추고 수영을 멈추고 수영을 멈추고 바다 아래로 가라앉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걸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가라앉을 때 잠깐 잠을 자는 거야 힘 빼고 그리고 다시 또 올라오려면 또 힘써서 올라오고 잠깐 또 밑으로 내려갈 때 잠깐 수면을 취하고 다시 올라오고 요요 요요처럼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걸 우리가 샤크의 수영법이라고 합니다 요거 한번만 읽어볼게요 Did you know that sharks will leap? Sharks need time to rest like any other animal but their sleep is very different from ours Unlike humans, shark can't lie down and close their eyes they need to keep swimming If they are not swimming they can't breathe When sharks want to swim they do something called yo-yo swimming This means that they stop actively swimming and let themselves slowly sink to the bottom of the ocean Then they swim back up to the surface and sink back down again While the sharks are slowly sinking towards the bottom of the ocean they are able to get some sleep 그래서 아래로 가라앉을 때 그들은 그나마 힘을 빼고 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1, 2번 여기까지 ... ... ...